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오디오의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 오디오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손해 안 보고 쉽게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래를 원체 좀 많이 했고요. 전자제품들을 좋아서 중고 가진 경제력 대비 좋은 기기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왔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만 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오디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거래를 해왔는데 그런 거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급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급하신 분들 성격이 급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성격이 급한 스타일이어서 중고 거래를 많이 안 했던 시절에는 그것과 관련된 수업료도 좀 많이 지출을 했었고 또 판매금을 자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택배 거래를 물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은 택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에 직거래 유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특정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판매를 올리셨다고 했을 때 하루나 이틀 만에 판매되는 기종들이 물론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중고 거래라는 게 또 그렇게 막상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제품의 오디오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데 또 나는 그것이 꼭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을 해서 구입을 했지만 그것이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구매자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딱 발생을 해야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품의 속성보다 가격보다 중요한 게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또 대부분 성인들이고 시간이 녹록치 않은 게 현대인들의 삶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혹은 시세하고 그냥 맞는다 정도로는 딱 내가 찾고 있던 기종이라고 하면야 물론 바로 거래가 빠르게 성사가 되겠지만 또 구매자가 계속 정터를 들여다보면서 상시 매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빠른 거래가 이루어지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본다거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급하신 분들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판매기를 올리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올리면서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건데 그런 방법이 생각보다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 점이 꼭 긍정적으로만 동작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격이 5만 원 더 비싸다고 해도 가까운 데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제품이라고 하면 그쪽을 좀 더 선호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1시간, 2시간씩 이동하는 거, 하루를 거의 다 여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가 되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 거리보다 또 중요한 건 내가 찾고 있던 물건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디오의 가짓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기종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1시간 이내 그냥 바로 뚝딱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새로 구입한 스피커가 매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특정한 앰플을 찾고 있다고 했을 때 금액물이 딱 나오게 되면 그냥 그 순간 거래 저는 바로 예약하고 필요하다면 계약금까지 입금하고 최대한 빨리 가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빠르게 거래가 되지만 제가 과거에 이미 사용해 봤다거나 혹은 저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 물품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조금 저렴한 걸로는 팔리지가 않죠 많이 저렴하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입하실 분들이 많겠죠 물론 엄청나게 쿨메 수준으로 내놓는 물건인 것과 아닌 것은 또 약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게 되면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때까지, 쿨메가 될 때까지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이 상승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자품을 걱정할 수도 있고 너무 싸기 때문에 사기를 걱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가적인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닌 단점적인 부분들도 부정적인 부분들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래 이력이 상당히 많고 또 확실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판매들을 쓰시는 분이라면 가격을 낮추는 게 꽤 괜찮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판매 글이 좋은 판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분들이 오디오 판매 글을 쓰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판매 사진이 없다든가 제품의 상태에 대한 고지가 부족하다든가 자신이 거래를 해야 되는 장소나 시간대 같은 주차 같은 요소들에 대한 또 무거운 기존 같은 경우는 몇 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런 운반에 대한 편의성까지도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판매자는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구매자한테는 구매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그 부분을 대충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당장 저 같은 사람은 판매 글 없고 상태에 대한 안내 충분하지 않고 그냥 판매 글 사진 하나에다가 그것도 넓게 찍은 사진 하나에다가 텍스트 한 두 줄 이렇게 써 있으면 저 그런 물건 그냥 보자마자 백스페이스 누릅니다 그런 판매에 대한 성실함이 없는 분과의 거래를 하게 되면 저도 그런 분들과 거래 많이 해봤는데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넷을 글을 잘 쓰는 것도 노안이셔기 때문에 잘 누르기도 어려우셔가지고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귀찮고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거래를 했을 때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품이 좋고 나쁘면 상관이 없이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고 거래가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찌 됐든 판매자가 나는 지금 이 물건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구매자의 입장에서 구매자가 이런 부분으로 궁금해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주는 것은 바로 판매자의 매너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배려심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를 가늠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또 혹여나 드문 일이지만 구매를 하고서 어떤 트러블이 발생을 해서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수리가 발생을 했을 때 수리비를 반반 부담을 한다든가 환불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분들 중에 거의 다수는 글 대충 쓰시는 분들은 그런 데에서 협상이라든가 조율에 있어서 부족한 능력을 보이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오디오를 많이 하시고 중고거래를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심지어는 몰라서 판매글을 간단하게 쓰신 분인지 통화하면 연세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판매글은 자연스럽게 좋은 판매로 이어진다라는 것 까다롭게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꼼꼼히 따지고 따져가지고 내구하고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나도 피해를 보지 않고 당신도 피해를 보지 않는 상호 깔끔한 거래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깔끔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구매자가 좋은 판매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바뀌고서 데이터 소실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의도적으로 구매 문자나 판매 문자를 지우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오디오 바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 2년 지나면은 이거 한번 구입해서 어떻게 해볼까 해서 문자 한번 보내보려고 딱 눌러보면 전화번호 눌러보면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로 예전에 어떤 기종을 제가 팔았든 또 구매를 했든 2년이 다 있는 분들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과 그때의 기억이 그거 샀던 괜찮았던 판매자 꼭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만, 나쁜 기억만 아니면 돼요 그냥 특별히 기억이 안 나도 문제없었던 판매자라고 생각되면 저는 택배 거래 거의 잘 하지 않는데 택배 거래 그냥 부탁드려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오디오 거래하시다가 그냥 욕심으로 예약을 하셨다가 쉽게 취소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오디오뿐만 아니라 그건 모든 중고 거래에서 사실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미안하니까 취소를 하니까 미안하니까 다른 이상한 핑계를 댄다거나 또 두 번째는 미안해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미안해서 더 큰 미안함을 만든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분들 블랙리스트로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기종들, 이거 어떤 매물이 나왔고 이거 사보고 싶다 연락을 하려고 딱 해서 봤더니 정확하게 내용은 적어져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분당, 비매너, 1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리신 분들 아무리 가격 좋고 뭐하고 해도 저는 거래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었던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불분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딱 저장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디오 거래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름이라는 게 혹은 닉네임이 좀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너 있고 괜찮은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하면 만나본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도 왠지 친근하기도 하고 그분이 내놓는 기기나 그런 사진 같은 것들에서 어느 정도 환경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걸 이해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너 없는 구매자 혹은 매너 없는 판매자는 판매하기도 어렵고 구매하기도 어렵게 되는 거고 매너가 있는 판매자는 구매도 쉽고 판매하기도 쉬울 수 있다는 부분 어느 정도 오디오의 공력이 높으신 분들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해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억울한 점은 초보자분들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거래 이력이 별로 없거나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중고 거래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결국에는 오디오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상당히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들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유튜브 활동하고 제 블로그 제 카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카페까지 사이트나 카페까지 활동하기에는 좀 여력이 못 미쳐서 또 저는 제 것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활동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눈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항상 쓰시는 것 기종들에 대해서 저렇게 간단한 소감이라도 꾸꾸니 남으시는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 하면 그냥 거래하고 상관없이도 한번 뵙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거래하시는 것들의 이력들 한번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좋은 조건 그러니까 엄청 저렴하지도 않고 엄청 비싸지도 않고 딱 적절한 수준으로만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죠 단순히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분과 거래를 하면 성호간에 판매자가 잘못된 물품을 보내지 않더라도 배송 과정에서의 트레이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단순히 제품을 떠나서 오디오 생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도 하는 거고 매칭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든다고 하면 기계 구입을 떠나서라도 구입을 하고 싶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자 하는 물품인데도 나는 다른 물품 찾고 있었는데도 유명하신 내가 평소에 호감을 가졌던 분이 저메모를 내놓는다고 하면 어? 한번 겸사겸사 사서 만나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래가 상당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팅만 하거나 심지어 그것조차 거의 안 보고 그냥 어쩌다가 주력장터 같은 부분만 와사다 장터만 한두 번씩 올린다고 하면 거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사기꾼들도 거래 이력을 만들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 이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내 환경이라는 게 나라는 사람의 신분 심지어 자신의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고 내 공간이 드러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기는 물론이고 서로 불가피하게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상식적으로 서로 조율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싸우고 아이들한테 딱 팔았으니 땡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대단히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매자 그런 활동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은 결국엔 거래가 상당히 편안해지는 거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종들 중에서 제가 되게 호평을 했다거나 저랑 만나서 좋은 소리를 놔뒀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기종 같은 경우는 판매가 올리지도 않은데 나중에 판매할 거면 나한테 꼭 연락 주십사 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드물게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편하죠 판매가 올리지도 않아도 않고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단순히 이렇게 콘텐츠를 작성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오디오 정보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 드림으로써 저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편인데 부가적인 이득적인 부분 되게 많아요 이런 팁 같은 것들을 드림으로써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어떤 상대방에 대한 설득 혹은 이해 이런 것들을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제가 전문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저의 번업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약간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디오 거래,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줄 수 있는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본인이 결국에 판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방식이든 중고 거래를 너무 필요 이상 살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사고 먼 거리까지 가서 사고 비싸게 사기도 하고 급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리고 팔 때도 급하니까 당장 오늘 내놨는데 오늘 연락이 하나도 없네 어이구 이러면 안되지 하고서 빨리 또 금방 가격 내려가지고 10만원 가서 올리고 또 10만원 가서 올리고 왜 나는 살 때는 힘들고 팔 때도 힘들지 잘 생각해 보시면 살 때도 결국에는 살 때도 여유 급하게 산 거고 팔 때도 급하게 파시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적인 활동 같은 것도 전혀 없고 판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는데 미흡한 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지방에 거주하시고 계신다거나 일이 바빠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이런 좀 까다로운 조건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좀 거래가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결국엔 가격으로 조금 더 어필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샵을 이용하신다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구하기 어려운 제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기종들이 있더라면 예전처럼 제가 젊었을 때는 대부나 부산까지도 서울에서 갔다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대전까지는 그래도 다녀올 수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300kg, 200kg까지? 마진원선 한 300kg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확실히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또 구하기가 어려운 기종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환경적인 요소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에 대해서만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판매가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구매를 좀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스피커 구매, 중고 스피커 구매 요령, 중고 앰프 구매 요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에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